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공기,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?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, 우리의 호흡을 위협하는 수많은 미세먼지들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안의 공기,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캄쿄 공기청정기라면 모든 걱정이 하나로 해결됩니다 전면 회빗 방식으로 어떤 공간이든 쉽게 기류를 형성하여 강력한 공기청정을 실현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은 터빌라스 공기청정기 하나로 캄쿄 건강한 환경을 지향합니다 캄쿄